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때는 2002년 제가 군 입대를 하는 해였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 여자친구와 여름바다를 보기 위해 속초로 여행계획을 세웠죠 처음에는 여행계획이 없다가 친구와 이야기 중에 급결정하게 됐어요 여행 출발 날짜가 8월 1일인데 3일 전쯤 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친구와 저는 둘 다 대학생이라 8월 1일쯤 되면 엄청난 바가지 숙박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돈이 없었죠 그 당시 친구의 아버지가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큰 회사는 직원들 봉니후생의 일환으로 속초에 몇 개의 아파트를 회사 보유분으로 사놓고 휴가 때나 직원들이 원할 때 그 숙소를 관리비 정도만 받고 공짜로 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속초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 특히 여름휴가 때는 경쟁이 치열하죠 보통 그런 곳은 한 달 전쯤에 신청자를 받고 그 신청자 중에 추첨을 해서 그 방을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중간에 스케줄이 생겨서 취소하거나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분양 안 한 숙소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친구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죠 처음에는 친구 아버지께서 벌써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하셔서 약간 아쉬워했었죠 돈이 없어 속초가 아닌 가까운 곳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아버지께서 너희 꼭 속초로 놀러 가고 싶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불쌍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고민을 조금 하시더니 그런 방 하나 줄 테니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엄청 신나했었죠 스무평대 아파트를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1박 2일 여행 계획이 3박 4일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각자 챙길 준비물들을 챙기게 되었죠 그때 제 여자친구는 대구에 살아서 제 친구와 제 친구 여자친구는 먼저 속초에 가 있기로 하고 저는 여자친구와 대구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커플이 먼저 도착해서 장을 봐두고 저희 커플은 조금 늦게 도착했죠 근데 친구 커플이 먼저 경비실에서 키를 받고 숙소로 들어가서 전화가 오는데 숙소가 조금 이상해 왜? 전에 놀던 팀이 안 치우고 갔어? 그럼 너희가 청소 좀 해놔 아니 방은 깨끗한데 와서 확인해봐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12층 정도 되는 꽤 큰 아파트였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8층 정도 되는 곳에 우리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807호라고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으로 길게 각 방향으로 4개의 각 호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숙소인 807호 앞으로 가니 특이하게 바깥 문에 2개의 부적이 대각선으로 붙어있더라고요 우린 신기하게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안쪽 문에도 이 부적이 붙어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하고 있었죠 우리 커플은 그때 대구에서 속초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의 진입 빠져있었습니다 그때 한 7시간 걸렸던 것 같네요 우리 커플은 먼저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니 방 테이블에 목주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거실에 나오니 거실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TV 옆에 있고 닮아도 액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역시 작은 방에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종교적인 물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린 그때 신기해서 무슨 모든 신들을 다 모시냐고 황당해서 웃어넘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부터 생길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조금만 더 아버지가 망설였어야 하는데 또 그 시기까지 남아있는 방이 있던 걸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첫날은 저희 커플이 늦게 온 관계로 방에서 간단하게 음주가 물을 즐긴 후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시간이 대략 2, 3시쯤 되는 걸로 기억나네요 그때 저희 커플은 큰 방에서 자고 친구 커플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몸은 피곤했지만 버스에서 자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막상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커플이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다가 지영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커플이 원래 자주 싸우는 커플이라 우리는 저것들 또 싸우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시끄러웠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저희는 둘 다 너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잤나? 술을 너무 먹어서 그런지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비몽사몽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마침 여자친구도 제가 뒤척이는 걸 느꼈는지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온 후 여자친구에게 화장실 갔다 와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친구가 영수 오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 큰 방에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리는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둘이어도 심하게 싸워서 기분 풀 겸 담배 피우는가 보지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우리 깬 거 알면 민망할 테니 조용히 다녀오고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와 여자친구는 영수의 실루엣을 보면서 저기 왜 그렇게 오래 있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발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둘은 이제 들어가서 자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tv 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영수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둘 다 별 생각 없이 왜 저래 이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일어나서 친구 커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왜 그렇게 밤새 싸우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잖아 그러니까 둘이 저희를 어이없게 쳐다보면서 우리 피곤해서 금세 잠들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심하게 싸웠잖아 둘이 거실에서 의자까지 던지고 싸우는 소리 들려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했거든 너희 왜 그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영수 너 밤에 담배 피우고 tv 보지 않았어 이러니 지영이가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해서 담배 가져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쪽은 케이블 달지도 않아서 밤에는 tv 나오지도 않거든 생각해보니 술 마실 때 정규방송만 해서 tv 끄고 술 마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름이라 5시쯤 되면 해가 뜨니까 시간 계산해보면 어두웠으니 5시 전이라 생각하면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놀라서 그럼 어제 본 거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바다에서 놀 생각으로 들떠서 뭐 귀신이거나 둘이 술 취해서 헛것을 봤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희 커플은 확실한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그런지 아침 먹고 놀다 보니 금세 있게 되더라고요 그날 낮 동안 신나게 바다에서 놀고 저녁은 역시 소주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 보니 새벽 1시쯤 되었습니다 그때쯤 갑자기 제가 날도 더우니 밤바다나 구경하고 올까 하니 모두들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위바위보를 해서 찐 팀이 먹은 것들 설거지를 하기로 하고 이긴 팀은 근처 슈퍼에서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사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술판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사이 친구 커플은 먼저 나가 있기로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치우고 저희는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통로 가운데에 승강기가 있고 통로에 일자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엘리베이터 반대편에 창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방을 다 청소하고 승강기를 타러 갔습니다 아파트 통로를 지나서 승강기를 타러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승강기 앞에 자동센서 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슬슬 눈이 적응되니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작은 창문 쪽으로 턱을 기대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누구지? 하고 있다가 좀 잘 보이게 되니 그게 친구 여자친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친구 여자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 길이나 키 어느 하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친구 여자친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혼자서 뭐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대답도 없이 계속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영수는 이렇게 물어도 미동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둘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겁이 워낙 많아서 절대 그렇게 어두운 데서 혼자 있을 만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오빠 그냥 내려가자 이러고 둘 다 엘리베이터 층수만 확인하면서 귀도 못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 시간이 저희한테는 10분 이상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희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차마 창문 쪽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둘은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층까지 내려오는 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지 1층까지 무사히 내려와서 문이 딱 열리는데 저 멀리서 영수와 지영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둘한테 뛰어갔습니다 친구는 저희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 표정이랑 뛰어나오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둘 다 믿어주더라고요 걸어 나오면서 저희는 무서운 느낌에 다시 한번 저희 층의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전에 설명한 대로 아파트가 복도형이라 그 층의 복도가 보이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나올 때만 해도 복도의 자동센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승강기 쪽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자동센서 등은 켜지지 않고요 그때 저희 중에 아마 저와 제 친구만 그걸 봤을 겁니다 여자애들은 무섭다고 쳐다보지 못하고 저희는 저걸 이야기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둘만 서로 쳐다본 후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 겨울바다 쪽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는 어이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름밤의 비밀 때는 2005년 여름이 막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로 여름방학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추억을 쌓고 냈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여행 멤버는 총 5명이었죠 나, 준호, 민수, 지영, 그리고 소영 우리는 모두 강릉의 한민박집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여름 노래를 틀어놓고 다 함께 신나게 따라 부르며 휴가의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와 민수는 뒷좌석에서 지영과 소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의 첫날 우리는 강릉의 유명한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해변가에서 배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박집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전형적인 시골집 같았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고 저녁 식사로 준비한 회와 함께 직접 담근 김치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박집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집 주위에는 작은 숲이 있었고 그 숲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가에 앉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연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이상한 전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옛날에 이곳 연못 근처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은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녀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 후로 가끔씩 이 연못 주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소연의 이야기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연못가에서 들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간의 오싹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각자 방을 나눠서 쓰기로 했고 나는 준호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소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을 청하려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준호를 깨워 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도 그 소리를 듣고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밖에 나가볼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고요했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연못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이 궁금해 다가가 보았습니다 연못가에는 소연이 서 있었고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서 뭐해? 나는 놀란 목소리로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기 연못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소연의 말에 우리는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강릉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경포대, 오주컨 그리고 유명한 카페 거리까지 모두 방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피곤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나요? 저녁 식사는 준비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말에 우리는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연못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지영도 함께 갔습니다 연못가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연못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갑자기 연못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연못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불빛이 보이는데 우리는 모두 민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연못 가운데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손전등을 꺼내 비추자 불빛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작은 배였습니다 배 위에는 작은 등풀이 켜져 있었고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두고 갔을까? 우리는 배를 가까이 보기 위해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배는 물 위에 조용히 떠있었고 등불은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연이 배에 타보겠다고 했습니다 나 한번 타보고 싶어 괜찮겠지? 우리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배에 올라타자 배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배 위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보니까 연못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소연의 말에 우리는 잠시 안심했지만 그때 갑자기 연못 위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빠르게 짙어졌고 소연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빨리 돌아와 우리는 소연을 불렀지만 소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보여요 이게... 이게 뭐지?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며 소연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안개 속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소연이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해 보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우리는 다급히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웃음 속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소연의 상태를 걱정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그 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나는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연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고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그 꿈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그 꿈을 듣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곳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곳을 떠날까? 지영이 제안했지만 우리는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연못가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찾아 나섰지만 연못가에서 민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못가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우리는 민수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연못가에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라? 우리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연못 속에서 뭔가를 봤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날 보고 있었어 민수의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소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도 꿈을 꿨구나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하지만 소연의 웃음 속에는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자꾸만 연못가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한 그 이야기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민박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떠남에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주머니의 인사에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연못가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못가에 서 있었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고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꿈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모여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그곳에 가서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다시 오셨네요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들과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연못가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라진 후로 이곳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 여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못가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못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 한가운데에 작은 돌무더기가 보였습니다 그 돌무더기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라진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돌무더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돌무더기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여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연못가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연못에서 이상한 빛을 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빛은 연못 속에서 나타났고 여인은 그 빛을 따라가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은 여인이 사라지기 전날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읽으며 여인의 두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여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이곳을 떠나자 이곳에 더 머물다 가는 우리도 위험해질 것 같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여인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인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졌고 우리는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연못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여름밤의 비밀은 우리에게 영혼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인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여름밤의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가의 비밀 때는 2010년 뜨거운 여름이 절정에 달하던 8월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대학생활에 바빠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여름만큼은 다 같이 모여 추억을 쌓기로 했습니다 모임의 멤버는 나, 지수, 태호, 그리고 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출발 당해 우리는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태호의 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였지만 우리는 신나게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여행의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이번 모험이 또 다른 멋진 추억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것은 작은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편하게 쉬다가 가세요 할머니의 친절한 말에 우리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짐을 풀었습니다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각자 방을 나눠 쓰기로 하고 우리는 곧바로 마을을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마을은 작고 한적했으며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구경한 후 근처에 있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 폐가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고 여러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숲속을 걷던 중 우리는 마침내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크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과 부서진 창문 그리고 자란 잡초들이 그곳에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는 더 어두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과 낡은 가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폐품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폐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물건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수가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았던 한 소녀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밤이 되면 꼭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기묘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은 너무도 슬퍼 보였어요 우리는 일기장의 내용을 읽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소녀가 겪은 신비로운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 집을 좀 더 탐험해보자 어쩌면 소녀가 본 그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며 폐가를 좀 더 자세히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폐가를 돌아다니던 중 우리는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열기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힘을 합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기저기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을 탐색하며 혹시라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호가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거울 뭔가 이상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거 정말 이상해?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울 속 형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소녀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녀는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녀가 일기장에서 말했던 그 남자가 아닐까?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녀의 형체를 보며 무서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울 속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요 나를 구해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너무도 슬퍼 보였고 우리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태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하실을 좀 더 자세히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소녀를 도울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실을 돌아다니던 중 우리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낡아 보였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자 옆에는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쇠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리고 작은 목걸이 사진 속에는 소녀와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일기장에 나와 있던 그 남자일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소녀가 남자에게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당신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이 지하실에서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편지의 내용은 애틋하고 슬펐습니다 우리는 소녀와 남자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소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영혼이 우리 덕분에 안식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상자 안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소녀와 남자의 사랑을 기리며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 집으로 돌아와 소녀와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녀의 사랑은 정말로 깊고 순수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남자를 기다리며 이곳을 지켰어요 이제 당신들 덕분에 그녀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사랑은 그토록 깊고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소녀와 남자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남은 여행 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폐가에 서서 우리는 소녀와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곳에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폐가의 작은 꽃다발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꽃다발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의 소중함, 기다림의 의미, 그리고 추억의 아름다움 우리는 그 소녀와 남자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 마을과 폐가를 떠올리며 소녀와 남자의 사랑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더 따뜻하고 진실된 친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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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